안녕하세요 OFC 패덕급 초대 챔피언 채무겸 입니다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이제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돌아오는 새해에도 모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투기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 이렇게 멋진 상도 받아보고 정말 저에게는 좋은 해였던 것 같고요 2019년도에도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